오늘 비즈니스 이슈는 플러싱 칼리지 포인트 아시플라제몰에 위치한 한국 유명 브랜드 의류를 할인 판매하는 아울렛 매장 국보를 찾았습니다. 아시플라제몰 2층에 위치한 아울렛 매장 국보는 이태리 원단 남녀 정장, 등산복, 가방, 수질 정장 구두, 방안부츠, 악세서리 등 한국과 외국 명품 브랜드 5만여 점이 전시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땡스기빙을 맞아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국보 아울렛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고객님들이 오셔서 정말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또 칭찬과 함께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로 저희가 감사의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블랙프라이데이 대파격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적 20%부터 75% 전 품목이 세일을 하고 있으니 오셔서 또 보시고 만지시고 또 즐겨주세요. 이태리 직수입 원단에 한국인 체형에 꼭 맞는 디자인으로 유명한 한국 정장 브랜드. 빠니깔레 최대 50% 세일을 시작으로 한겨울의 멋을 더해줄 다양한 색상으로 유명한 국산 아웃도어 브랜드의 오리털, 거위털, 남녀 패딩과 헤비 패딩이 최대 75%까지. 방안과 방풍에 탁월한 기능을 보여주는 미국에 넘는 기능성 기모 등산 바지. 정장 프로모션 세일, 남성 춤추복 50% 창고 대방출. 대한민국 구두메카 성수동 골목에 350여 장인들의 정신이 깃든 명품 수제화. 최근 유행하는 세련된 디자인과 편한 발의 플레인토, 로퍼, 스트레이트 티, 보트 슈즈, 윙탑 등 다양한 제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이틀의 명품 모피 조르지오 최대 50% 할인부터 존스 뉴욕, 타리 등 외국 명품 브랜드 최대 75%까지 할인합니다. 여성용 기능성 방안 기모 레깅스는 단돈 10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여성용 방안 스노우 부츠는 단돈 20달러 균일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용 신사 정장과 울코트, 울자켓 등 인기 있는 아이템을 다량 보유하고 손님들의 기호에 맞춰 방안용 스카프와 장갑, 모자 및 어그 부츠와 방안용 패션 자파 등을 다양하게 구비했습니다. 연말연시 선물 용품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 품질의 한국산 상품을 알뜰하게 쇼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최고 품질의 한국산 상품을 저렴하게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유명 브랜드 아울렛 매장 국보는 플러싱 칼리지 포인트 아시플라자몰 2층에 있습니다.